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왁을 떠나서 에덴 독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예정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한 단어는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된 축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잡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만세전에 완벽한 축복을 예정, 예비하셨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이걸 붙잡은 것이고 이제 한 문장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을 누리자. 완벽하게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뭔가 한 단어, 한 문장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택했다는 것이 뭐죠? 끄집어냈다는 뜻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예정론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그런데 불신자는 들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왜? 나를 안 택했다는 것이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정론을 들을 때 다 기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남은 자의식을 가지라는 건데 남은 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한받았던 뜻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바로 제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받은 정말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를 위해서 택한받은 남은 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성취를 체험하는 남는 자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남을 자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삼고 랩런트를 세우는 그런 남길 자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성교가 약속된 예정된 축복을 누리는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의 전도 성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이 여우아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사시기를 주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피의 제사를 양의 첫 새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구별됨 없이 그냥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바로 벌하시지 않으시고 가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 알고 계신데 자꾸 물어보셔요. 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니?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이 가인이 얘기하죠.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15절에 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추레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할 때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모든 집에 첫 태생이 다 죽는 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것이다. 그 집은 저주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가인에게 주신 표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는 표적과 가인에게 주신 표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표를 증거로 주심으로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다. 이런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인간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대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완전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되었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행위도 없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갑없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뿌리 내리고 보금 체질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게 되고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하나님이 가인에게 성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을 쌓았다는 것은 정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표를 딱 증거로 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을 딱 쌓고 하나님 딱 거여가면서 나는 유리하기 싫어. 난 정착할 거야. 그리고 그 표 못 믿어.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쭉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불신자의 계보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문명을 형성합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 가축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 철기 문명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후손 중에 라메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이거 가인 정말 나쁜 놈이다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보다도 야 이거 내가 복은 몰랐을 때 내 모습인데 하나님 떠났을 때 내 모습인데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어찌 가인의 후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이요 하나님 없는 이 삼칠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과 직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놓치고 은혜 놓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내 모습이구나 저는 이거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치마에서 셋을 낳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가 그러면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일까요? 막 우리가 족보를 따져봐야 될까요? 막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군지 내가 누구 자손인지 따져봐야 됩니까? 나도 다윗의 자손인지 내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인지 따져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설령 내가 그 계보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조상의 믿음은 조상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그게 무슨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의 계보라는 것은 이런 혈통적이고 족보적인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적 주소가 어디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원래 좀 끔찍스럽지만 말씀이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었어요. 너희는 너희압이 마귀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뭡니까? 에베스 2장 2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무슨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는 부기 정말 나물질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가인의 후손과 같았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이 열두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구원의 이 그리스도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 때 뭘 하죠? 부활절 칸타타 많이 나오시고 혼자 또 나오실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성도나 또 전도 대상자 가족들을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뮤지컬로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와닿겠어요. 쉽게 이렇게 보금이 이해되는 거죠. 감동으로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누가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입니까? 이제는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2, 3, 7 열방에 증거하고 또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자가 바로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혈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여서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 놓치면 또 영적으로 방심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부모 조상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조상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안 하면 불신자예요. 또 언약 놓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24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시키시기 바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뿌리내리시기 바라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첫째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강단 말씀 복음 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내 스케줄 속에서 어디 안 가도 전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도들하고 캠프도 가시고 그걸 체험할 때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케줄 속에서 이런 현장을 회복하실 때 야 복음이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야 강단 말씀이 사실이구나가 현장에 갈 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생명 걸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 주므로써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릴 제자와 랩런트들을 세우는 언약의 전달자여 남길자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